대동사조식콘바인, 구매문의 010-6433-0056 판매물품 대동사조식콘바인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충남논산 판매자 김원식 신바람 농기계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농기촌에 도움을 주는 신바람 중고 농기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기계 입력해 주세요. 모델 DSM-65G 사용시간 840시간 자가로 작업한 거라서 상태가 좋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010-6433-0056 판매가격은 http.com/.納사메카.com이나 관리기.com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대동사조식콘바인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www.http.com.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www.http.com.com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com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www.http.com.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